윤석열 대통령이 국정브리핑에서 가장 먼저 언급한 주제는 경제였습니다. 수출 실적과 경제성장률 전망치 등 경제 지표들을 나열하며 우리 경제가 확실하게 살아나고 있고 앞으로 더 크게 도약할 것이라고 분명하게 말씀드린다고 했습니다. 규제 혁파와 원전 생태계 복원 등의 노력들이 경제성장으로 결실을 맺고 있다며 우리의 경쟁력과 성장 추세를 세계가 주목하고 있다고도 했습니다. 다만 국민이 체감하는 민생이 기대만큼 빨리 나아지지 않아 안타까운 마음이라며 수출에 비해 국내 소비 회복이 더디다는 점은 인정했습니다. 또 지표상 소비자 물가는 안정되고 있지만 국민이 느끼는 장바구니 물가는 여전히 높다고 생각한다고 말했습니다. 연금개혁 구상에 대해서도 새롭게 밝혔는데 청년과 중장년 세대의 보험료율을 다르게 적용하고 연금급여를 인구, 물가 등 지표와 연동해 조정하겠다고 했습니다. 연금 운용수익률을 제고시키고 그리고 자동재정안정장치를 연금이 지속가능해지려면 보험료 인상을 해야 되는데 인상속도를 좀 차동화하겠다는... 야당은 경제난으로 민생이 신음하고 있다면서 특히 국민이 바라는 소득보장 강화 방안도 연금개혁에서 빠져있다고 혹평했습니다. 국민 누구도 납득하지 못할 자화자찬으로 가득했습니다. 경제 활력이 살아나고 있다고 염장을 질렀습니다. 4대 개혁의 방향도 추상적이고 말만 번드러해서... 대통령 혼자 딴 세상에 사는 것 같다. 현실 인식에 참담함을 느낀다는 반응도 나왔습니다. 반면 국민의힘은 경제와 민생에 대한 대통령의 적극적인 의지가 반영됐다며 긍정적으로 평가했습니다. MBC 뉴스 구승훈입니다. 검찰의 김건희 여사 출장 조사에 대해 윤석열 대통령은 문제될 것이 없다고 밝혔습니다. 여러 가지 고려를 해서 조사 방식이라든가 장소가 정해질 수 있는 거라고 생각합니다. 검사 시절 얘기도 꺼냈습니다. 저도 검사 시절에 전직 대통령 부인, 전직 영부인에 대해서 멀리 자택까지 직접 찾아가서 조사를 한 일이 있습니다. 고 노무현 전 대통령 부인 권양숙 여사 조사를 지칭한 걸로 보입니다. 2012년 대검 중수부가 노 전 대통령 딸 외국 황거래법 위반 혐의를 수사할 당시 윤 대통령이 담당이었습니다. 권 여사는 2009년에도 박연차 사건으로 검찰 소환 조사를 받았고 이순자 여사도 2004년 전두환 비자금과 관련해 대검에서 조사를 받았습니다. 피의자인 김건희 여사와 달리 두 사람은 참고인인데도 검찰 청사에 나와 조사를 받았다는 게 다릅니다. 지난달 검찰 수사팀은 김건희 여사 측 요구대로 경호처 부속 건물에서 휴대폰을 제출한 채 김 여사를 출장 조사했습니다. 법 앞에 예외도 특혜도 성역도 없다고 했던 이원석 검찰총장이 공개 사과도 했습니다. 국민들과의 약속을 지키지 못하였습니다. 국민들께 깊이 사과드립니다. 윤 대통령은 검찰의 무혐의 결론이 국민 눈높이에 맞지 않는다는 지적에는 이렇게 답했습니다. 이전에는 박절하지 못했다거나 현명하지 못한 처신이라고 답했지만 이번에는 사과나 유감 표명은 없었습니다. 윤 대통령은 김 여사를 담당할 제2부속실은 설치 준비 중이라고 했고 대통령 가족 등을 담당하는 특별감찰관 임명을 미루는 데 대해서는 국회가 정해주면 임명하겠다는 기존 입장을 되풀이했습니다. MBC 뉴스 김상훈입니다. 갈수록 심각해지는 민생과 의료 대란으로 인한 국민들의 불안과 고통에 대해서는 한마디 사과도 없이 일방통행식 국정브리핑과 기자회견이 진행됐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의 불통과 독선 오기만 재확인됐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의 오늘 국정브리핑은 국민 누구도 납득하지 못할 자화자찬으로 가득했습니다. 고통받는 민생과 퇴행하는 민주주의를 회복할 어떠한 희망도 찾을 수 없었습니다. 최악의 경제난으로 민생이 신음하고 있는데 대통령은 경제활력이 살아나고 있다고 염장을 질렀습니다. 재정도, 복지도, 외교도, 안보도 최악인데 대통령 혼자 다른 나라에 사는 것 같은 착각마저 듭니다. 대통령이 밝힌 4대 개혁의 방향도 추상적이고 말만 번드려 해서 무엇을 하겠다는 것인지 알 수 없습니다. 개혁의 내용은 제대로 밝히지 못하면서 자료집 두께만 내세우는 모습이 안타까울 따름입니다. 연금 개혁 방향에서도 국민이 바라는 소득 보장 강화 방안은 찾을 수 없었습니다. 결국 대통령이 말하는 개혁이란 국민의 일방적 희생만을 강요하는 것이 아닌지 의심됩니다. 또 기자회견은 대통령의 인식이 국민과 얼마나 동떨어져 있는지만 확인시켜 주었습니다. 의료 붕괴로 온 나라가 비상인데 비상 응급체계가 원활하게 가동되고 있다니 대통령의 현실 인식에 참담함을 느낍니다. 순직해병 수사 외압 사건에서 대통령실 개입 정황이 속속 확인되는데 오히려 실체가 없음이 확인됐다고 하는 주장도 기가 막힙니다. 김건희 여사와 관련해서는 가족과 관련해서 언급 안해야 한다며 철저히 답변을 회피했습니다. 국민적 의혹들에 대해 한마디 해명도 내놓지 못하는 대통령의 궁색한 모습에서 특검의 필요성만 다시 확인됩니다. 윤석열 대통령은 영수회담 역시 국회가 정상적으로 기능해야 한다며 거부했습니다. 대통령에게 무엇을 기대할 수 있는지 암담하기만 합니다. 친일 독립기념관장 임명 책임은 장관과 추천위원에게 떠넘겼습니다. 뉴라이트도 광복회 보복도 모른다는 말로 발뺌했습니다. 도대체 윤석열 대통령이 아는 것은 무엇이란 말입니까? 오늘 윤석열 대통령의 국정브리핑과 기자회견은 국민을 더욱 절망스럽게 만들었습니다. 불통과 독선으로 점철된 기자회견은 국민의 분노와 심판으로 되돌아갈 것임을 명심하기 바랍니다. 보리시면 정상계획은 국정립기념관 Cecilia 따가운 것이죠. 순신한 계획의 국정립기념관 정상계획 중인 vil litig기념관 señor